그 기름붐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올리브 기름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령의 그 기름붐이 너를 치유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 기름붐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가 부활권위를 소유하고 사용하고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재정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왜금 어둠 속에서 해배하게 만들고 채무와 가난과 물질의 어려움과 염려와 생활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러 만드는 이 사단막이 귀신 역사야 이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아 이 만몬의 영들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미 꽂은 눈이 결박될 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가 이제 저들이 가동해서 옳지 간다 모든 성도에 가동해서 떠나가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야 골세 있는 이름 예수와의 이름 왕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야 결박되고 떠나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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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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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살에 예수 이름으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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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너 버티고 있는 놈 말이야 너 너 숨어있는 놈 너 내가 예수를 명하네 나가 이놈아 이 바퀴벨 같은 놈들아 다 나가 빨리 예수님 빛이시어 빛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어 너 같은 더러운 것들이 있을 곳이면 어때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결박되고 따라가 이제 2023년에 너희들은 얼씬 거질 못할지어다 내가 예수로 빛으로 울타리를 치노라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선흥의 빛으로 선흥의 불로 울타리를 치노라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실병의 영, 저지의 영 가난의 영, 채무의 영 중독의 영, 죽음의 영 우울의 영 떠나가 근심의 영 떠나가 가족을 깨려고 시도하는 더러운 분열의 영 떠나가 관계를 깨는 영들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맨홀이 재정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나가 빨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 빨리 나간다 내가 너희를 저주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떠나가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포로된 것을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병든 자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재정에 압박이 있는 자들은 초전적인 재정의 역사로 미러클머니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사랑한 성도들에 준비된 모든 재정들이 속히 오든 가정과 기업과 사업적으로 올지어다 자녀들에게 속히 도달될지어다 오 하나님 이 기근의 때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가 불황된다는 예고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장막을 예비하시고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쓸 것을 주시고 시와 양시간이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나님이 40년 동안 만남 매출가 때려다치시 저들이 아버지나님이 이 상황 속에 저들에게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신년 축복 성을 때 이 기름붐을 모두가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미사일을 탑재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이 핵미사일 같은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천사들은 도우라 천사들은 도우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쏟아져 내려와 도울지어 천군과 천사들아 우리 사업장을 도우라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라 모든 범사를 도울지어 형통깨대지어 불익수로가 일어날지어 저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 돌파가 있을지어 돌파의 형 성료님께서 기름붐 주심으로 저들이 승리하게 하셔서 간증하게 하여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안개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손에 복을 담아 주시옵소서 저들어 하는 손에 하나님 아버지 성료님께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손을 대릉보다 복임하고 기저균하게 하시고 발걸음이 닿는 것보다 때가 많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 모든 아버지나님이여 사람들을 들어서 악한 물이 온수를 들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하소서 성룡에 불이 들어갈지어다 불, 불, 불 니시버 파이어 파이어 불을 받으라 성룡에 불을 받으라 오 주여 우리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이 불로 승리하게 하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닥스러워주는 경관 그누리 그누리 하늘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루야